결국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본인들의 보복성 탄핵을 비판했다는 괘씸죄로 한석준 위원회에 보복을 가한 것입니다. 이재명식의 무한보복의 정치이자 이재명 대표를 향한 민주당의 무한 충성 경쟁인 것입니다. 지난 한 주 우리 국회는 다수 민주당의 행포와 이재명 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으로 가득했습니다. 법사위에서는 이상한 제목들을 신설해서 검사들이 수사를 못하게 맡겠다는 검사급박법, 마음에 안 드는 검사들을 인사권으로 손보겠다는 검사압박법을 추진했습니다. 운영위에서는 헌법에 맹시된 대통령 제2여구권을 제안하는 헌법파괴법, 공직자 탄핵소출을 앞두고 사퇴를 못하게 만드는 강제탄핵법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정쟁 목적을 위해 민주당이 국감정인을 일방적으로 채택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행포는 정점에 달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여야가 각각 추천한 인물을 국회 몫으로 선출하기로 합의해놓고 나서는 여당 추천위원은 부결시키고 민주당 추천위원만 통과시킨 것입니다. 한석훈 인권위원은 3년 전 국회가 여야 합의로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회로 선출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입니다. 이번 부결에 동참한 재선 이상 민주당 의원 상당수는 그 당시 찬성표를 던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 이번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한석준 위원에 대해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본회의에서 여야 간의 합의를 깨고 부결을 시켰는데 이는 협상의 속임수를 쓴 것입니다. 국회 교섭단체 간의 대화와 협상의 기본이라 할 최소한의 신뢰마저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입니다. 여야 간의 약속 위반이자 민주당의 사기 반칙 의회 정치 파괴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의청에서는 여당 추천 후보자가 이재명 대표의 수사검사에 대한 탄핵 손추는 법치 파괴라는 회계에 망측한 말을 내뱉았다는 주장으로 의원들에게 부결표를 던질 것을 선동했다고 합니다. 결국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본인들의 보복성 탄핵을 비판했다는 괘씸죄로 한석준 위원에게 보복을 가한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보복이 또 다른 보복을 낳는 이재명식의 무한 보복의 정치이자 이재명 대표를 향한 민주당의 무한 충성 경쟁인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해 보복을 낳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 보복을 낳는 이재명입니다.